비주얼 합격! 족까페! 안녕하세요! 뉴트모트위치 신자! 여러분들 텔넛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준비! 쓰나뮤! 라는 모바일 게임! 이번에는 신에는 가져옵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뭔진 모르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익히게 생겨가지고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업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억 명이나 다운받았으면 할만한 아닌 거 아닐까? 그리고 이 게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댓글 보고 하고 싶었어 아마 지구상에 있는 핸드폰 게임 중 최고일거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지구상 핸드폰 게임의 최강 게임 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봅시다 크야! 뭐야 고행자를 잡으세요 빨리 짱! 아! 전배를 만들었어 아! 오! 아! 얘네들은 뛰어넘어야돼 그냥 가면 안되는구나 아! 4명 이상 있으면 잡을 수 있구나 멀리 점퍼려면 길게 오케이 아! 이런 게임 보행자를 잡으세요 마시쩡! 마시쩡! 어! 4마리 됐고 이러면은 4마리와 함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식으로 어! 오케이 이래서 좀비 쓰나미 보너스 잡아 와! 옥타버스 보드마솔 파괴 야! 이씨! 비주얼 지린다 쿠키런 같은 느낌인데 재밌어보여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뽕맛이야 먹어버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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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언제까지 나와간데? 너무... 어! 됐다! 됐다! 이래서 좀비 쓰나미구나! 이제 실전입니다 가자! 야! 재밌네! 재밌어!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재밌어! 어? 가자! 이거 뭐야 풍선은 피해야되죠? 오! 맛있쩡! 튀어 튀어 맛있쩡! 으아악! 다시! 미션같은것도 있네 가게 오신걸 환영합니다 부스터 업그레이드를 구입할 수 있고 어려운 미션을 건너뛰을 수 있습니다 야! 현질도 있네 나 현질 있는거 좋아해요 오! 야! 이상한거 많다 좀비 이상한거 많다 일단은 한번만 더 하죠 한번만 더해 오오오오! 게임 간단하네! 풍선! 터뜨려주고 좀비 한마리 게이드 튀어주고 저 그냥가면 죽죠 먹어주고 새마리 컷 어! 와우! 어우 4마리 튜어주고 좀 튜어주고 멀리 멀리 어어응 맛있쩡 먹어 먹어 어이 튀어 뭐가 나올까나 어? 이건 뭐야? 그냥 진량 이렇게 하는건가? 아, 몸통박치기구나 포와 어 오 어, 좋아 재밌구먼 어, 야, 됐나? 아, 먹을수있고 면말인지 못봤어 으으으하아아 애야야야 때문인 거지 뭐, 이런식으로 어, 야야, 됐어, 됐어. 위험했다. 맛있쩡! 으오! 우와아아아! 뭐야! 됐어. 이건 뭐야. 으흠! 쿠키런이네, 쿠키런! 재밌어? 아우! 아, 근데 이제 못잡아, 못잡아. 튀어. 마시기쌰! 와우! 한 마리 죽었다. 멀리멀리멀리멀리! 아우! 이게 또 멀리서 점프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죽네. 점프! 아! 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쿠키런 뭐야, 이거 뭐야. 아, 하늘 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잖아, 이거. 한 마리 뭔데요? 맛있쌍! 에헤헤헤헤! 캣!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점프 다 이상하게 뛰어! 아, 재밌어. 어, 재밌는데 이거? 현질 있냐? 상점! 현질 금액이 왜 이렇게 따박따박이야? 천다이어면은 29,000원이네. 3만원만 해볼까, 3만원? 야, 3만원만 하자 일단은. 오케이. 무료 다이아 뭐, 코인더블러 이런 거 필요 없고 더 많은 좀비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뭐야 이거 레벨업은 따로 해야 되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복권! 놀라운 복권으로 엄청난 상품을 타세요. 아이, 뭐, 좀비 복권도 있어? X. X. 아이씨! X. X.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씨, 100원이 나와. X. 이씨바! 와, 200. 야! 똥겜! 이거 대박 터지면 얼만데? 대박 터질 때까지 한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는 뭔데? 아, 아이템인가 보네? 아니, X. X. 아니, 박수를 왜 쳐줘? X. 1000코인 주고 샀다고! 야, X. 그래서 아이템은 얼만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이거 다 하면 뭐가 좋은데? 현질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게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네? 시민팩은 뭐야? 게임 시작지 시민팩, 더블 좀비, 보너스 10초, 코인 폭탄, 코인 자동차. 해봐. 다 해, 다 해. 오. 맛있쌩, 맛있쌩, 맛있쌩. 오. 여덟 마리. 오케이. 뭐야! 방금 길게 점프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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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안에 점프를 하면 무조건 한 마리 정도는 죽는구나. 머리 귀여워 아주. 어, 11마리? 터, 터트리해 주시고. 와 뭐야! 사기 치지마!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라야라악. 마, 식,고? 더욱 hormone 점프 점프 머나봐 머나봐 오호 바로타기 어허- eft없 метiels 어허허- 오헏하핰 진짜 쓰나미잖아 어깨ош케없 캐 halls 오케이잉 약간 그 미국가가 뭐야왜야 왜 떨어져왜 떨어져 오케오케이 존나많아 28마리 몸통 박치게 터져 터져 오케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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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트려 우리 몸으로 간다 물양으로 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aa tır因為 29마리 단계 가 되 거죠 한 번 더웠어! 힘써! 우리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느껴 아!케이! 냥 아!야! 냥 야! 설마 설마! 좋아좋아 다행이야 이번에는 어, 이거 먹을 거 x2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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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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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 사걸로포션 포토추는 뭐야 이거 어 어 얼마 얼마.. 야 나 미션 쓰려고 얼마 썼는 줄 알아요?? 미션 깨려고 시발 5000원을 썼는데 200코인을 줘아!! 장난하냐 좀비새? 좀비새는 좋을지 몰라 오? 아 가차도 있네? 요정 좀비새 50번의 확률로 게임 끝에서 천사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해봐 가지 좀비새 24초마다 코인 2개를 만듭니다 합체도 있어? 뇌 좀비새 게임 중에 뇌를 1개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야? 슈퍼 좀비 못 만드나? 어 슈퍼알 이게 새냐? 해봐 오 새다 새 오오오오 개잘하고? 오 레이저 레이저 개꿀 아쉽고 너무 맛있고 아 레전드 다 죽는다 아니 아직 살만해 아 여기 좀비가 많아진다고 좋은게 아니네 오케이 야야야 다 죽었어 앞에 풍선 오케이 레전드 귀여워 뭐야 뭐 나오냐 뭐야 이거 닌자 이건 뭐가 좋은데 아니 뭐야 뭐가 좋은데 아 두 2단 점프 2단 점프 대박 뭐야 뭐야 다 뒤졌어 안해 그냥 여기까지 좀비 쓰나미 해봤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그냥 딱 그 뭐라고 하죠? 뭔지 알죠? 그냥 그런 유 게임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핸드폰 게임 중 최고일거래 지구상 최강은 아니야 지구에서 많은 게임을 해보지 않았구나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였어 100%가 떨어져 죽음 틀린 말은 안했어? 100%가 떨어져 죽긴 해 아까 보셨죠? 닌자 좀비 100%가 떨어져서 죽는 거 나도 리뷰 하나 써야겠다 게임은 지구상에서 해본 게임 중 최고예요 전 화성에 살아요 시발 제 점수는 4점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딴 데서 했으면 재미는 있어 됐다 푸악에 2점 줄 아니 4점은 돼 딱 4점이야 5점은 아니고 좀비 쓰나미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거 마지막입니다 조회수 20만 나오면 한다 이거 10만 나와도 안해 여기까지 끝